네, 이 동영상은 디지털 집촉회로 동영상입니다. 디지털 집촉회로는 미리 동영상을 녹음해서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해당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한국말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9월 10일에 있었던 첫 번째 수업에 대한 동영상입니다. 저희는 이번 수업에서 이 책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GitHub에 파워포인트 자료가 올라오고 있고요. 유튜브 채널이 바로 이번 학기에 올라올 내용들을 보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텍스트북 교과서에서 서플리먼터리 머트리얼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사용할 파워포인트 자료는 그 서플리먼터리 머트리얼들을 사용을 하여서 제 나름대로 재구성하여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책의 1.3절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. 우리가 다루는 것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,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, MOSFET을 주로 다루게 될 텐데요. 사실 회로를 MOSFET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죠. 이 MOSFET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. MOSFET은 4개의 터미널을 가지고 있고, 게이트, 소스, 드레인, 그리고 때때로 바디라고도 부르고, 혹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불리는 그런 4개의 터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M MOSFET과 P MOSFET이라는 서로 극성이 다른 두 개의 소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. 이러한 기술들,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CMOS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. 컴플리먼터리 MOS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것이죠. MOSFET의 단면 구조가 이 그림 1.9의 A에 나와 있는데요. 이것은 M MOSFET을 보고 있고요. P 타입 서브스트레이트에 M플러스로 도핑이 된 소스와 드레인 영역이 있고, 그 위에 얇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막이 있고요. 사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는 요즘은 아니고 다른 물질을 쓰지만 어쨌든 산화막이 있고요. 그 위에 메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MOS라는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는 이 말은 이 구조의 수직구조로부터 나왔고요. 한때 아주 오랫동안 이 메탈 대신에 폴리실리콘이 게이트 물질로 사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다시 메탈 게이트가 돌아와서 지금은 메탈 게이트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. 자 그래서 보통 소스 전압보다 드레인 전압, M MOSFET의 경우에 대해서 드레인 전압을 소스 전압보다 높게 인가를 해줍니다. 그래서 소스랑 드레인이 M 플러스 영역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한쪽은 0V, 한쪽은 그것보다 큰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가 되고요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자를 이 두 개 사이의 공간에, 그 두 개 사이를 채우고 있는 그 실리콘 영역에 전자가 하나가 추가로 생긴다면 이 전자는 아마도 드레인 쪽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전기장이 그쪽으로 향하게 될 테니까요. 전기장 자체는 드레인에서 소스지만 음전화를 가지고 있는 전자는 전기장을 거슬러서 움직이게 되죠.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. MOSFET의 기본 생각은 이와 같은데 키가 되는 것은 바로 이때 이 전류를 흐르게 되는 전자의 숫자를 컨트롤 하려는 게 조절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요. 우리가 추가적으로 게이트라는 컨택을 통해서 이 게이트 컨택의 전압을 통해서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자의 숫자를 조절을 하고자 하는 것이 MOSFET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. 이때 전자의 숫자와 그 다음에 음으로 대전된 파티클들의 숫자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.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.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? 다음 페이지에 이것이 바로 MOS구조, MOSFET 구조 중에서 그 수직구조에 대한 특성을 보고 계신데요. 이 그래프에서 X축은 게이트 전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Y축은 다양한 덴스티가 되겠는데 무슨 물리량들에 대한 덴스티는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. 그래서 X축이 게이트 전압이 되는데 게이트 전압은 주로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0V를 걸거나 혹은 아주 큰 전압, 여기서는 1이나 2에 해당하는 그런 전압값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아날로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사이의 값들도 쓰게 될 텐데요. 보통 디지털에서는 여기서 0 혹은 0보다 훨씬 큰 값 이런 것들을 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 MOS구조가 한쪽은 메탈이고 중간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는 아주 좋은 유전체가 있고요. 그 반대쪽에 실리콘이 있는 상태라서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캐페시터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이걸 캐페시터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캐페시터의 차지 vs 전압 관계를 그려볼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여기에 그린 이 그림이 그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. 차지에 해당하는 것을 Y축으로 그리고요. 그것을 X축은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그린 것입니다. 만약 이것이 정말로 보통의 캐페시터였다면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? 그랬을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그냥 하나의 직선, 원점을 통과하는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빨간색 그래프가 그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에 해당하는 MOS 캐페시터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이나요? 이게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게이트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음전화의 값이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. 이거는 그럴듯하고요. 실리콘 쪽에는 음전화가 모이게 되어 있으니까 게이트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음전화가 커지는데 그때 이 커지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. 어떻게 되냐면 제로를 크로싱하는 부분이 더 이상 0V에서 제로를 나타내지 않고요. 약간 쉬프트 되어 있는 그 점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. 여기서는 대략 마이너스 1V 근처에서 이 제로를 넘어가게 되네요. 또 한 가지는 이 기울기가 직선이 아니고 직선 같아 보이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직선 같아 보이고 이런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.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한 마이너스 1V보다 더 작은 곳에서는 직선처럼 보이네요. 그리고 또한 대충 0.5V를 넘어가는 곳에서도 또한 직선처럼 보입니다. 그 사이에서는 약간 부드러운 곡선처럼 보이고요. 이와 같이 이 MOS 캐페시터는 쉽게 말해서 넌니니어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붉은색으로 말씀드린 것은 네거티블리 차지된 파티클을 전체 다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.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전자의 숫자만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 전자의 숫자 차지가 아니라 숫자만을 나타내게 되는 그래프가 바로 초록색으로 나타난 그래프인데요. 이 초록색으로 나타난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훨씬 더 클리어하게 거의 전자의 농도가 없다시피 하다가 한 0.5V 정도 되는 전압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직선처럼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이것 역시 피스와이즈 리니어하지만 결국은 비선형 함수인 건 맞죠. 비선형 함수이지만 전자 농도의 응답은 훨씬 더 간단해서 어떤 전압보다 낮은 게이트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는 전자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전압보다 큰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는 거기서는 마치 직선처럼 이렇게 선형적으로 응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모스 캐페시터의 특성을 요약을 하자면 중간에 꼭 전자가 아닌 다른 네거티블리 차지된 파티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그냥 전자의 농도만을 살펴보면 전압이 충분히 인가되기 전까지는 거긴 전자가 없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전압이 충분히 인가가 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마치 캐페시터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MOS 캐페시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가지고 게이트 밑에 모이게 되는 전자의 수를 조절을 하여서 그래서 전류를 조절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. 자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보통은 이제 4개의 단자 중에서 바디, 서브스트레이트에 해당하는 단자는 그라운드에 묶여있기 마련이고요. 그리고 소스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본 그 게이트 전압이 낮을 때 여기서 낮다는 것은 0V에 가깝다는 뜻일 거고요.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린 커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자의 숫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게 되고요. 이런 경우는 트랜지스터가 꺼져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반면 게이트 전압이 소스 전압보다 클 경우 그 값이 VGS 값이 하이일 경우 여기서 하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어떤 특정한 값 예를 들어서 그 전 그래프에서는 0.5V에 해당하는 것이었죠.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후 전자가 이제 충분히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캐페시티브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를 나타내는 것이고요. 이런 경우라면 전자가 충분히 생겼기 때문에 소스에서부터 드레인 방향으로 전자들이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전류에 기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트랜지스터가 켜져있다고 O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.